4인 원인 요새 홈스테이 굉장히 많이 유행이죠 집에서 쉽게 관리하실 수 있는 멀티크림 소개해드릴게요 사실상 뻔한 건 싫잖아요 저는 이 제품이 뭐니뭐니 해도 좋았던 건 이거였어요 생각부터가 발상부터가 남다르다는 겁니다 하이딜 온라이즈드 해면 3만 ppm을 첨가했어요 이 해면이 확대를 해서 보면요 미세한 침 모양을 띄고 있어요 얼굴에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각질 제거를 도와준다는 거죠 아무래도 좀 어 이거 내가 받던 것이랑 좀 다른데 이질감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발라보시면 그 느낌이 굉장히 신기해요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영양이잖아요 나무도 물과 거름을 잘 줬을 때 잎이 풍성한 것처럼 피부도 마찬가지에요 영양을 가득 주어야 혈색이 좋아진다는 거죠 스위스 란사의 딥펜실을 첨가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하실 제형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용기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블링블링 고급스럽게 예쁜데 보세요 딱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아요 부들부들하면서 발림성도 이렇게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 짝짝 들리세요 좋은 영양 들어있는 것 같죠 보습력도 좋아요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리프팅 뭐니뭐니 해도 중요하잖아요 열매가 탱글탱글하고 음 먹음직스러운 것처럼 피부도 탱글탱글해야 좀 더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거든요 탄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17개 특허받은 아비노산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아데노신까지 이러니까 젊어 보이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첫번째 각질 제거로 우리 피부 표면 정리했구요 두번째 영양 좋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보습을 한번 싹 입혔죠 마지막 리프팅까지 탱글탱글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4 in 1이니까요 케어셀라의 엣지크림으로 트렌디 앤 뷰티 관리 이제는 샵 가지 않으셔도 되구요 지금 여기에서 집에서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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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